부산대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어제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정부와 충돌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뒤 외래 진료와 당직, 응급환자 수술까지 맡으며 주변에 피로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어제 새벽 4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아내에게 발견됐습니다. 급히 집 근처 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뇌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왔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마카 뇌출혈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애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안과의국은 그로기 상태였다고 글을 썼습니다. 다른 부산대 안과 교수는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교수들은 다 녹초가 됐다며 나도 수축기 혈압이 170 이상 나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산대 안과에는 전공의 10명과 전임위를 포함한 교수진 9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정부와 충돌을 빚으며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후 교수들은 응급수술을 하고 외래 진료를 보며 당직까지 서는 등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최근 당직 근무 등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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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